해동 선문을 처음 연 도의국사 다례제가 도의국사 부도탑이 자리한 조계종조 사찰 진전사에서도 봉행됐습니다. 진전사는 설악산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과 진전사 주지 드구스님 등 3교구 본말사 스님들과 김진아 양양군수 등이 동참한 가운데 부도탑 앞에서 다례제를 봉행하고 국사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도의국사가 창건하고 처음 선문을 열어 선풍을 진작한 도량인 진전사 다례제에서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은 설악산이야말로 진정한 조계선풍 시원 도량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곳 진전사의 지극한 마음으로 도의국사 다례제에 봉행하게 된 것은 한국불교의 물줄기를 바꾼 도의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장강처럼 흘러온 우리 불교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진전사 주지 드구스님은 양양군 강연면 다문화가정 지원 성금 천만 원을 강연면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